미국 남부 소설의 전통은 아마도 미압 중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리라. 이 전통은 찰즈브록튼 브라운 차울즈 브라큰 브라운과 에드거 앨런 포우 앳그라운 포우의 고딕과 특 작품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20세기에서 윌리엄 포크나는 역사와 시가 격렬히 만나고 있는 자신이 요쿠나 파토파군 이아케노파트의 관계에 이 신화 속에서 남부를 재발견하고 있다. 포크나의 이와 같은 영웅적인 전통의식은 후배 작가들인 로버트 펜 워렌 러블, 펜 워렌과 감정의 더욱더 미묘한 뉘앙스 누원스스를 탐사해내려고 하는 여류 소설가들에게 아직도 능히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류 소설가들 중에서 자장 뛰어난 작가이며 워렌처럼 과도기적인 인물인 유도로 웰티 유도로 웰티 1909-2001은 그녀 자신의 고향인 미시시피의 삶과 사랑 및 해악과 기괴함의 특질을 구체적으로 포착해내고 있다. 그녀의 훌륭한 단편으로는 녹색 커튼 에이컬 노크인 1941과 넓은 그물도와 넷 1944만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녀의 장편 속에는 델타 웨딩더 또 웨딩 1946 황금사과드 고든 애포스 1949 생각하는 마음도 펜들허트 1954 전쟁의 패배 우승 배틀스 1970 등이 있다. 그녀는 인물과 장소를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사라져가는 남부생활에 편린인 곤옥과 희망의 순간들을 보여주는데 능숙한 것이다. 유도로 웰티는 소멸되어가는 남부생활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주로 시골풍이며 보수적인 과거의 의식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비극적인 유혈의 패배와 그 주저하는 듯한 상징을 충분히 터득하고 있으면서 노예제도에 대한 죄책감과 산업화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남부는 한 지역의 강렬한 정체성을 표현해 내고 있다. 그 정체성은 미국 문화에 대한 대중적인 가정, 이를테면 진보나 인류평등, 합리적인 삶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남부의 정신은 각별히 신화와 자연력에 공명하는 풍속과 의식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 정신은 그 땅의 사랑과 가족 및 공동사회와 민담의 의미를 보존하고자 열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실생활의 구두담아와 한단 및 웅변적인 이야기의 어조를 곰곰이 생각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이 남부 득시 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인 것이다. 그러나 전우의 카슨 맥클로즈 칼슨 맥커워르스와 플래너리 오코너 그들, 이전의 포코너 등의 소설가들은 남부의 이미지에 어두운 색채를 부여하고 있다. 그들은 소외에 의해 내준 가치와 전통의 풍배 및 남부의 쇠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딕과 그로테스크의 옛 형식에서 인간의 대한 새롭고 보편적인 은류를 발견하게 된다. 카슨 맥클로즈 1917에서 1967의 작중인물들은 대개가 되이한 사람들로서 그들 자신의 은둔적인 영혼에 섬의 시간상으로 멀리 떨어진 조지야. 조지의 바로 그 시골 사람들인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연금술은 오직 고통만을 증류시켜주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있지만 이들 두 부류는 제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다. 고 맥클로즈 여사는 기술하고 있다. 그녀의 작중인물들은 상호적 보답도 없이 애정을 베풀고 심지어는 나무나 돌구름 곱추에게까지도 애정을 확장시키다가 결국에 가서는 영원히 고독으로 끝나고 만다. 자주 수족이 잘려나가거나 불구가 된 그들의 육체는 자신들의 정신상태의 왜곡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첫 장편인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 더하아드사. 론이 헌틀 1940에서는 성불구의 농화인 싱어승여 가 한도시에서 거짓고 외점화 큰 패스로서 기여하고 있는데 그는 거기서 사는 주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억건이와 그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다. 어느 작중인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싱어를 찾는 이유는 자기네들에게 는 가끔 개인적인 일이 자극되고 중독 되기 전에 이를 포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성경의 한 규절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싱어는 다른 농화인 엔터노 폴러스 엔터노 폴버스를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자살해 버리고 말한다. 헌신의 주역이었던 이 기여환은 오직 역설적인 그리스도 카스로서 그리고 모호한 구원자로서 행동했던 것이다. 이 소설 속에서 우리는 유럽에서 있었던 나치나치의 폭정과 미국의 공황 및 남부의 인종적, 편견에 대한 희미한 반향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설은 단순히 한 지역의 사회적 문헌의 성격보다는 공동사회에 대한 추구이며 희생정신에 대한 하나의 탐구로서 남게 될 것이다. 군사보호 지역을 배경으로 한 다음 작품인 황금빛 눈의 투영 로펙션 시네고든 아예 1941과 결혼식 하객들 멤버 The Wedding 1946이 나왔는데 뒤에 작품은 영국으로도 성공을 거두었던 사춘기의 자각을 그린 훌륭한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갓은 맥컬러즈의 최우수작은 슬픈 카페의 발라드 The Bard of the Sacrifice 1951일 것이다. 여기서는 그녀의 작중인물인 아마존같은 Amazon Like Miss Amelia, Miss Amelia와 그녀의 곱초. 사천, In Limon Lime, 그리고 그녀의 하룻밤 남편 호수는 For Night In Angma Marvin, Macy Morgan, Missy 등은 고독의 노래, 즉 잊혀질 수 밖에 없는 좌절된 사랑과 욕망의 발라드를 연주하는데 한편에서는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이 신음하고 노래 부르며 참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물한 소도시의 덧문 뒤에는 여전히 미스 어멜리아의 얼굴, 즉 성적인 매력도 없고 창백하며 잿빛의 사팔뜨기도 노는 안쪽으로 서로 날카롭게 몰려있는 가운데 슬픔이긴 시선을 서로 은밀하게 교환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얼굴을 하고서 나타날 것이다. 맥컬러즈에서는 바늘 없는 시계코아코다 배현, 1960일 에서와 같이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귀에 어린 어조로서 짜증스러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훨씬 더 자주 자신의 가장 내적인 자아를 환기시키고 있는 데서도 안정되어 있으며 풍부하고 절조 있으면서도 탄탄한 산문을 써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그녀의 산문 스타일은 사랑이나 고통을 초월하여 인간적 슬픔의 신비를 관통해 내고 있는 것이다. 양식 매너스를 통해서 신비스러움을 구현해내는 데 더욱 정확하고 작가의 엄격함이 제치와 동정에 버금가는 플래너리 오코너 1925에서 1964는 그녀가 요절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감명 깊은 전후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갈채를 받았던 것이다. 그녀의 고향인 조지아에서 그녀는 신교도의 정통 파괴리 프라더스틴 펀드멘토드즘 가광적으로 신봉되고 숭배되는 것을 보았으며 바이블벨트 바이브 벽 내에서는 이단과 허무주의가 만연해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에 북국의 도시에서는 자유사상이 인류의 깊은 고뇌를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을 그녀는 보게 된다. 그녀 자신이 진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술들을 수록하여 사후에 출판한 신비와 양식 미스테리 앤 면허스만 9692에서는 소설의 기교에 관한 훌륭한 에세이스트 아셋으로서 자신의 주제를 대부분이 악에 의해서 전부된 이 지역에서 품위를 보여주는 행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정신이 공동사회의 삶이 방식에 중재하기를 꺼리고 사랑의 실천을 거부하는 곳에서는 악이 도단한다는 그녀의 우려를 평용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그러한 곳에서는 틀림없이 아주 야만적인 충동이다. 소외나 복사에 종돈되고도 두려운 이야기를 그린 그녀의 첫 소설인 현명한 피와의 스붓. 1951 형성해내고 있다. 헤이즈 모티즈 헤이즈 모티즈는 나와 이 교회가 설교하는 내용은 모두 진리의 저변에 진실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외친다. 신이 없음을 미친 듯이 추구하면서 모티즈는 자신이 주변의 모든 죄악 이른바 탐욕이나 위선 무관심 등 일종의 정신의 죽음 상태를 폭로하게 된다. 심지어 소박한 인간적인 인정을 찾던 순진한 소년 인옥 애물이 인옥 애물까지도 그것을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인물을 자신해 예수. 지 스스로. 삼고 다른 동료 인간들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위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헤이즈는 자신을 모독하고 자신에게 화를 내고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심지어 거짓. 예언자를 죽일 정도로 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그 자신의 경우에 있었어이 부정되게 신은 뒤틀린 신성이 깃든 애정의 목소리가 되고 있다. 오코너에 이러한 것이 역시 두 번째 소설인 난폭자는 참는다다. 과연 뗄 노회 1960의 직괄력이기도 한 것이다. 침착한 시선과 가차없는 해악으로 그녀는 세례의식 속에서 구원에 대한 의견스. 사업에 신 인간 투쟁의 음료를 발전시켜 내고 있다. 그리하여 타워터 탈 워드 를 아는 소녀는 그가 악을 몸소 경험할 때까지 자신의 운명을 광신적으로 유보하고 있다. 결국 그는 자만심의 등을 돌리게 되었으며 개정하여 자신의 대북국의 언컬의 의견을 이뤄내고 만다. 오코너는 우수한 단편들을 써서 착한 사람은 드므로 A good man is hard to find. 1955와 오르는 것은 모이게 된다 everything that rises must converse 1965에 수록하고 있다. 극적인 세부 묘사에 있어서와 같이 희극적인 명함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단편들은 아주 집요하게 인간의 상황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수치스럽게 만든 인간이 가공할 만한 행동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원초적인 죄악의 증거로서보다는 우리들의 구원의 환기로써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악의 찬 열정 속에서도 미묘한 감정을 금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녀의 통제력과 깊고 폭 넓은 사실죄를 그녀로 하여금 바탕에 있어서는 남부적이지만 죽음처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현대인이 정신적 난맥상을 아주 적절한 형식으로 서술해내게 하고 있다. 활력이 약간 감태해가고 있는 남부소설은 그래도 여전히 젊은 작가들 가운데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윌리엄 고이앤 윌리엄 권의 한숨이 집다. 하우스 브래스 1950이나 설리엔 그로 셜리엔 그로 셜리엔 그로의 새파란 하늘다 블루즈가 1958 워커포시 워커포시의 영화 관람인 드무 무비고어 1961 레이놀드 프라이스 레노드 프라이스의 행복한 긴 상래의 long and happy 라이프 1962 등의 소설들은 우리들의 비평적 관심의 방향이 다른 유형의 소설로 옮겨가는 것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캐서린 앤 포터 1890-1980 캐서린 앤 포터 카펜 앤 보르가 현대문학에서 얻은 명성 음비할 데 없이 크다. 출판되어 나온 그녀의 전 픽션 속에는 한 편의 장편, 다섯 편의 중편, 그리고 세 권의 단편집이 포함된다. 그녀는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식별력 있는 독자라면 거의 모두가 그녀의 작품을 숙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 많은 진지한 젊은 작가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녀의 영감을 인정하고 있던 캐서린 맨스피드캣은 맨스요처럼 포터도 감수성의 희생 없이 성취할 수 있는 엄격하게 개관적인 스타일을 추구했다. 그녀는 인물과 상황과 행동을 명밀하게 선택하고 조합하는 데 성공했기에 그 결과로 나온 이야기는 작가의 공공연한 존재 없이도 스스로 동기, 부여가 되었다. 그녀는 1890년 5월 15일 텍사스의 인디언 크리크에서 태어났으며 초년 시절을 할머니와 함께 카이레서 보냈다. 나중에 그녀는 그 할머니의 이름 캐서린을 자신의 이름에 따왔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산 안토니오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대부분의 학교 교육은 고향에서 받았지만 16살에 고향을 떠나 짧은 실패한 결혼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종교인 카톨릭을 믿게 되었다.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의 전쟁 기간 동안 그녀는 영화사에서 일했고 처음에는 결핵에 그리고 나중에는 인플루엔자에 걸렸고 저널리스트로서의 생애를 시작했다. 1920년 뉴욕으로 가서 1937년까지 그곳을 본고장으로 만들었다. 이 기간에는 또 유럽과 멕시코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녀는 멕시코의 예술과 기술에 대한 연구 논문을 썼으며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프랑스의 픽션들을 번역하여 출판했다. 1924년 이후 그녀의 단편들이 일반적인 문학 잡지와 보다 실험적인 경향의 문학 잡지에 모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단편들은 즉각 주목이 대상이 되었다. 그녀가 그 중 여섯 편만을 모아 꼽히는 유다 나무 플라우인 쥐르 1930라는 제목의 한정판으로 내놓자 문단에서의 그녀의 명성은 확고해졌다. 이듬해에는 구개나임 창작 기금이 수여되어 그녀는 유럽에서 여행하고 집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다시 뉴욕으로 온 그녀는 꼽히는 유다 나무의 증보판을 출판했다. 1935 그녀의 첫 중편 소설농가 하스엔더가 1934년에 나왔으며 두 번째 중편 소설 낫을 눈화인 이 1937년에 나왔다. 이듬해 다시한 번국의 라임 창작 기금을 바다 남부로 갔다. 1939년에 나온 창백한 망아지 창백한 기수 페어 홀스 페어라이르는 표제의 중편 소설과 옛 인류 오브 모타워디 1890, 1940 그리고 이미 발표된 낫술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탑 더 위닝타워 1943 후기의 단편들을 모은 단편집이다. 1952년 그녀는 인상적인 수필집 지나간 나날 그 디지 폴을 내가 왔다. 오래 기다렸던 장편 바보의 배 10 어 폴 1962는 독일이 풍자 소설 바보의 배 다스누리 웨싱 1494를 상기시키는 소설이다. 그러나 그녀의 소설은 1931년에 한 항해를 묘사하고 있으며 그 항해에서 벌어지는 커다란 모험은 당대 서구인들의 삶을 우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1940년대 이후에는 스탠포드, 미시간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했으며 1960년 이후에는 워싱턴 뒤 C. 와 메릴랜드 칼리지 파크에서 살았다. 그녀의 주된 유사는 단편과 짧은 장편 속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후자의 힘을 통하여 그녀는 유니크한 존재로 남아 있다. 플래너리 오코너 1925마이, 너스 1964. 메오리 플래너리 오코너 메오리 파이너리 오코너는 출생지인 조지아주의 해안도시인 사반나에서 생애에 첫 13년을 보냈다. 그러나 가족이 내륙에 밀레집이 돼 있는 농장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그곳이 그 작가의 정서적 허구적 고향이 되었다. 고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시방에 있는 조지아 여자 출입대학에 다니게 되었다. 그녀는 그 대학을 3년 안에 졸업했다. 그녀는 다음 5년 동안 밀레집이를 떠나 있었다. 그동안 아이오와 대학교의 작가, 워크숍에서 미술 석상학위를 획득하고 맨해튼과 코네티컷에 있는 야도 예술가촌 이와러 아르스커머니에 살면서 잡지의 단편들을 발표했다. 1950년 12월 파종성 낭창에 걸린 거수로 진단을 받은 오코너는 어머니의 농장으로 돌아와 나머지의 생애를 살다가 39세에 나이의 그 병으로 죽었다. 그녀의 가족은 부계와 모계가 다 여러 세대에 걸쳐 로마 카톨릭을 믿어왔다. 그래서 그녀는 건강히 허락하는 동안 매일 성체를 배령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은 기독교적 테마와 상징들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자신이 기괴한 인물들과 상황들을 즐겨 이용하는 것은 정신적, 비전을 충격에 의해 명징하게 만들기 위한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듣기 힘들도록 소리 지르고 눈이 멀 지경으로 커다랗고 놀라운 인물들을 그린다. 는 것이다. 그녀의 첫 장편 현명한 피와이스버트 1950인은 근본주의자 헤이즐 모티즈에서 모틀 중심으로 한 소설이다. 그는 정신적 재생을 경험한 후 자기 몸에 자해를 가하여 악어의 죄에 대한 보상을 구한다. 첫 단편집 좋은 남자는 찾기 힘들다. A good man is hard to find 1955에 나오는 인물들은 흔히 분별 없는 폭력을 통해 정신적 갱생에 이른다. 난폭자가 빼앗아 가다 바윤 오해 1960의 주인공은 어느 낯선 사람에게 강제로 마약을 복용당하고 또 강탈을 당한 끝에 구원해 이른다. 여러 후편의 단편들을 모은 소생하는 만물은 수렴되어야 한다. 큰 글 1965는 4호에 출판되었다. 폭력은 대부분의 이러한 픽션에서 영성을 촉진한다. 신비와 관습 미스트리 앤드 맨을 세계에 준업 플러스 1969 에에 실린 그녀 자신의 일에 대하여 On her own world 라는 에세이에서 오코너는 그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즉, 악마는 우리들에게 싫든 좋든 은총의 도구가 되어 왔다. 오코너는 인간 경험에 불과 사이한 잠재적 영역에 진정으로 관심을 표명한 진지한 기회가였다. 그녀에게 있어서 픽션 작가의 임무는 관습을 통하여 신비를 자연을 통하여 은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항상 인간의 어떤 공식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신비감이 남게 마련이다. 유도르 월디 1909-2001 그녀의 그로테스크하고도 충격적인 환상이나 무적인 풍토성 속에서 전개된다. 그녀는 단편집 A. CURN OF 9인 1941에서 고독한 인간이 정신분석에 관심을 보였고 요정을 민담시 형식에 틀어놓은 중편다. 로벌 브라이크움 1942에서는 미시시피주의 농장주의 딸로서 문가 도적 제미 러칼과 겪는 파란 많은 부부의합의 이야기가 환상 속에 그려져 있다. 그녀의 대표작 대우터 웨딩 1946은 미시시피주 삼각지대의 농장 주민을 9살짜리 소녀의 눈을 통하여 그린 심리적 소설이다. 그리고 그 후의 작품 The Golden Apples 1949은 월티 자신의 40년간이 연대기이며 남부 소도시의 생활을 그렸으면서도 단순한 심리적 기록을 넘어서서 환상의 영역에까지 이루고 있다. The Ponderhull 1954은 미시시피주 소도시 생활에 속에 따뜻한 유머가 풍기고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로테스크하며 충격적인 소재를 차디차게 메마른 필치로 추구하여 독특한 효과를 올리고 있는 다채로운 단편 작가로 홀스 펠라이더 1929 등의 단편집에서 보인 조처라고 중후한 맛을 겸비한 그녀의 소설의 맛을 잊을 수 없지만 1940년대에 가서는 겨우 후기의 9편에 단편을 모은 단편집인 The Winning Tower 1944을 내었을 뿐이다. 그러나 대망의 장편실 A Fools가 나온 데는 1962년인데 이 소설은 인생 항로에 관한 도덕적인 아워고리다. 작가가 해설하는 바와 같이 이 소설에는 악이란 늘 선의 공모로서 이루어진다. 는 주제가 다루어지며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대부분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전에 독일인인데 1931년에 27일 동안에 멕시코에서 독일까지 여객선 괴로호를 타고 가는 독일인들의 여러 가지 면을 다룬 데서 이 작품의 주제가 표출된다. 이와 같은 남부의 풍표성은 플라노 요컨을 1925에서 1964에서도 풍긴다. 조지아주 출신의 여류작가는 가틱 너브의 특징이다. 그녀는 천여작 과일스 부하1962에서 테네시주의 상간 지방의 교회로는 세우려는 젊은 광신자에 관한 이야기를 썼으며 두 번째 작품 더 바이올렛 베어더우의 1960에서는 테네시주의 오지에서 벌어진 학살에 관한 이야기로 자기보다 어린 소년을 세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한 소년이 광신적인 신앙을 읽고 있다. 그녀의 그 후의 작품으로는 남부를 무대로 한 역시 그로테스크한 단편집 A good man is hard too Find 1955와 Everything that rises Must converge 1965가 있다. 이와 같은 우수한 남부 작가들의 배출은 아마 여러 가지로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 말부터 고조되기 시작한 조국의 획이 전통주의적인 경향이 우선 생각된다. 왜냐하면 뉴잉글랜드의 일부를 빼놓으면 남부만큼 농후하게 과거의 냄새를 발산하고 또한 전통이 산실제를 느끼게 하는 지역은 다시 없기 때문이다. 파우더가 1920년말부터 계속 써내려온 소위 약해누파드의 사거즈 개척 당시부터 현대 이르는 남부의 역사적 연대기를 필두로 하여 과거의 깊이로 파고 들어가지 않는 남부 작가는 드물다. 남북전쟁 이후의 남부는 틀림없는 후진지역이며 인종문제와 소위 가난한 백인포와이들이 존재 등 후진지역 특유의 복잡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작가들의 소설적인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았을 리 없고 나아가서는 점점 더 기계화되었다. 실제로 몇 개의 오코너 이야기를 연속으로 읽는 것은 특히 처음으로 가 이야기의 중간에서 격정의 긴장감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편소설의 형태에 대한 그녀의 콘트롤 시각적 세부사항에 대한 시적 안목 그리고 그녀의 강력한 도덕적 비전은 그녀를 20세기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개인 구원에 대한 그녀의 주요 관심사 테두리 안에서 그녀는 또한 현대 자유주의 감성에 항상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 시대의 가장 시급한 사회적 문제들 특히 인종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롱평가이기도 하다. 오르는 모든 것은 수렴해야 한다에서 제목은 신학자 틸하르트드 샤르딘의 물리학적 가정을 아이러니하게 응용한 것으로 줄리안 어머니와 흑인 여성이 가장 폭력적인 방법으로 수렴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줄리안의 독선적인 자유주의에 대해 풍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한결의 날 져짐은 때에서 테너테너는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뉴욕으로 이주해온 조지아 출신의 백인 노인이 아파트 블록에서 백인 이웃과 흑인 이웃 간의 냉랭하고 불통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죽으면 한때 자신의 일꾼이었던 흑인 친구 콜몬 거문에 의해 남부에 묻힐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구식인 남부 방식으로 친근한 인종차별주의자의 잔소리를 들으며 결국 흑인 이웃의 공격을 받는다. 하지만 아마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미묘하고 드러나는 순간은 조지아주의 백인의 일꾸로서 콜몬이 농사일을 처음 맡았던 장면으로 되돌아간 것이며 콜몬에게 줄철제 안경을 가지고 장난칠 때의 잠재적인 폭력의 순간은 사라진다. 그러나 갑자기 테너는 광대직과 포로가 마치 공통점이었던 것처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눈앞해 보는 순간을 경험한다. 이 중의 모티브는 종종 오코노의 이야기에서 발생한다. 에브리다. 라이셋에서 두 개의 동일한 모자는 또 다른 예이다. 여기서처럼 그것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분열의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운명인 대입 간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을 내포한다. 오코노의 비전은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개인 구원에 더 큰 관점에서 본다. 유효약 및 분석 플래너리 오코의 심판의 날 제라늄과 심판의 날 두 소설의 두 백인 주인공 헤드와 더들리은 남부와 다른 도시 생활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가까이에서 자라온 특별한 흑인 동반자와 그들의 옛 남부 생활을 회상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둘 다 고향집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한다. 제라늄의 주인공인 늙은 더들리에게 있어 뚜렷한 희망은 거의 없다. 그의 이야기는 이웃집 창문에서 관찰한 제라늄이 그의 삶의 일종의 상징이 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제라늄은 그의 딸의 아파트 육 죽층 아래 골목에 떨어져 파괴된다. 심판의 날의 이전은 헤나의 생의 마지막 시간을 다루고 있으며 플래시백을 활용해 노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 이야기는 오코너의 다른 이야기들 대부분에 존재하는 세밀함이 결려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결함은 오코너가 죽기 전에 이야기를 다듬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기에 충분히 잘 구성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이 이야기는 테너 노인과 함께 시작된다. 테너는 이전에 시큰둥한 성격에 북부 흑인과 만났을 때 생긴 뇌졸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테너는 현재 도시를 탈출해 귀향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틀 전달과 사위가 자신을 조지하고 고인수로 돌려보내기로 한 약속을 무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 딸이 집을 나서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전생의 장면들을 더듬어 돌아간다. 그녀가 아파트를 떠날 때 테너는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그는 두 번째 뇌졸중으로 다리가 마비되기 전에 계단을 오르는데 성공하지만 그가 착지하기 전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한다. 테너는 앞서 그를 강타했던 바로 그 흑인에 의해 발견된다. 그는 자신이 오랜 흑인 친구인 콜먼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대신 그는 이웃의 자신을 난간에 쇠막대로 찌르는 흑인을 콜먼으로 잘못 착각한다. 테너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의 딸에 의해 계단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다. 이야기 마지막 달락은 노인의 시체를 파내어 조지아로 보내기로 한 그의 딸이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후 그녀는 다시 하룻밤을 잘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에 대한 모든 이해는 위에서 제시한 윤곽이 아니라 이야기 대부분을 구성하는 플래시백의 기초여야 한다. 테너가 그의 딸과 그녀의 남편이 그를 묻기 위해 조지아로 돌려보낸다는 약속을 어기기로 한 것을 들은 후 그는 그녀의 약속을 어길 계획이었다고 그녀를 꾸짖고 그는 그녀에게 여기서 나를 묻고 지옥에서 불태워라 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가 이성을 찾고 그의 저주에 반응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나에게 지옥을 말하지 마세요. 나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테너의 생각은 그를 뉴욕으로 오게 한 사건들을 회상케 한다. 테너의 딸은 그가 소유하지 않은 땅 30년된 흑인 동료인 콜먼 파랑과 함께 오두막에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테너는 콜먼과 친구가 된 것이 그들이 몇 년 전에 겪은 경험 때문이다. 그 당시 테너는 날카로운 펜 나이프로 흑인 노동자들을 위협함으로써 흑인 노동자들을 다루는 그의 능력에 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콜먼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그의 일상적인 기술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콜먼을 협박하는 대신 그는 멍하니 깎았던 나무 안경을 건네주었고 그는 그 남자에게 안경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콜먼은 그렇게 했고 그가 테너를 보고 빙글에 웃었을 때 테너는 광대와 포로가 그들의 공통점이었던 것처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의 앞에 보는 순간적인 감각을 느꼈다. 그는 미처 해독하기도 전의 그 환영을 보지 못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은 콜먼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두 사람이 전통적인 흑백관계를 맺어온 외양을 보존하고 있음에도 상호 존중과 인정의 바탕을 두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테너는 테너의 딸이 그에게 흑인과 공유하고 있는 판자집 밖으로 이사할 것을 요구하자 콜먼을 변화하게 된다. 그는 딸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판자집은 그 하나 애의에 지어졌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와 함께 뉴욕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흑백혼열 기업과 폴리 박사가 테너가 딸과 충돌하던 날 그와 대립하면서 조지아에 머물려던 테너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폴리 박사는 테너와 콜먼이 무단점유한 소가 땅을 구입했고 테너에게 증류사업을 해야만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다고 알려준다. 화가 난 테너는 그러한 조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그는 그의 딸과 함께 뉴욕에서 살려고 한다. 테너의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는 흑인 남성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해 테너의 마지막 자존심은 파괴된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남부 출신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욕망에 자극받은 테너는 혼자 생각한다. 흑인들은 자신을 이해한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들은 그 남자와 첫 번째 대화 시도에서 오히려 막고 쓰러진다. 남은 하루 동안 테너는 그의 의자에 앉아 그와 친구를 사귀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인지 여부를 생각한다. 비록 다소 잘못된 동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 흑인 남자를 친구를 사귀려는 그의 추가적인 시도는 테너를 그이 딸보다 약간 높은 위상을 갖게 해준다. 그날 오후 테너는 흑인과 친구가 되려고 두 번째 시도를 한다. 그러나 그는 흰의 공격으로 심하게 부상 당한다. 그 두 번째 만남으로 인한 뇌졸중은 테너의 정부 수표가 오면 떠나려는 계획을 망친다. 그가 다시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는 그의 딸이 그의 의사 청구서의 수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테너는 딸이 자신의 시진을 냉동차에 태워 조지아로 돌려보내 여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여기에 도착하는 꿈을 꾸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며 그곳에서 빨간 눈에 콜맨과 역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꿈에서 그는 자신이 관해서 소산하두 남자에게 소리치는 것을 상상합니다. 심판의 날 너희도 바보들은 심판의 날이라는 걸 모르니 테너는 뉴욕에 묻으려는 딸에 계획을 들은 후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죽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콜먼에게 자신의 몸을 속달로 운송하고 콜먼에게 찾아가도록 지시하는 쪽지를 쓰고는 콜먼에게 No Kind of Place 라고 쓴 편지에서 콜먼이 도시를 떠날 기회를 기다린다. 그의 딸이 가게를 가기위해 아파트를 떠날 때 테너는 조지아의 집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테너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가 일어서자 그의 몸은 큰 무거운 종처럼 느껴졌고 그의 몸은 좌우로 흔들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고만한다. 그는 갈 수 없을까 봐 두려워 잠시 머뭇거린다 넘어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감이 돌아오고 23편 10편에서 암시하듯이 지지가 있을 만한 것을 향해 나아간다. 비록 오코너는 이 이야기에서 제23편 10편의 첫 출만을 사용하지만 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주의 집에 머물 것이다. 라는 결론을 포함하여 10편 전체의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 독자들은 오코너가 테너가 앞으로 주님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을 권다고 추측할 수 있다. 힘들게 테너는 홀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향해 출발하는데 이는 그가 첫 번제 착지로 가는 계단에서 넘어지게 한다. 그가 육지에 누워있을 때 꿈속에서 자신에게 떠올랐던 명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며 의식을 되찾을 때 그는 그에게 기대어 검은 모습으로 소리친다.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인 줄 몰랐지 잠시 동안 그는 자신에게 몸을 굽히고 있는 흑인이 콜맨이 아니라 배우라는 것을 인식할 만큼 이성적으로 변한다. 그의 마지막 말은 힘내주세요 설교자님 나는 집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데 흑인은 이에 화를 내며 테너를 난간에 지지대로 찌른다. 테너의 딸은 처음에는 그를 유혹에 묻지만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결국 그의 유해를 조지하로 돌려보냈다. 테너의 보완은 이야기 속에서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 같다. 코린트에게 관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꿈과 마지막 말 23편의 10편에서 암시된 마지막 대사를 통해 오코너는 테너를 구원받은 자중 한 명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테너는 오코너의 마지막 3부작에 다른 두 등장인물들과 합류하게 되는데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인종 갈등에 대한 그녀의 처리가 도전적이어서 때때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아르피쇼 네그는 헤드씨가 한 번 본 이상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어떻게 손자 넬슨을 데리고 그 도시를 방문하는지 이야기한다. 기차 여행에서 그는 넬슨이 다른 승객들 중 한 명이 니그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조롱한다. 도시에서 그들은 흑인 지역에서 길을 잃고 넬슨은 문간에 있는 몸집 큰 흑인 여성의 성적 유혹에 매료된다. 헤드 헤드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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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넬슨을 농담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사이 뒤이어 일어난 공황상태에서 넬슨은 흑인 여자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경찰에게 제지당한다. 헤드씨는 순간적으로 용기를 잃고 그와 어떤 관계도 부인합니다. 한순간에 그는 손자에 대한 모든 권위와 모든 사랑과 존경을 잃고 절망에 빠진다. 기차역을 찾으려고 애쓰던 그들은 갑자기 얼핏 자체와 마주하게 된다. 즉 그들은 인종차별적인 남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원이 흑인 조각상의 뺨이 부르뜬 불행한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은 개시처럼 작용한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그들의 공동의 패배에서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다는 사람의 승리에 기념비적인 어떤 거대한 미스터리와 마주한 것처럼 인조 흑인을 응시하며 서있었다. 그들은 둘 다 그것이 그들의 차이를 마치 자비로운 행동처럼 해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해시는 자비로운 행동이 그를 다시 감동시킨다고 느낀다. 그는 어떤 죄도 자기 죄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다고 보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대로 비례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 그는 파라다이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 넬슨은 자신이 방문한 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을 내린다. 한 번 간 것은 기쁘지만 다시는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그 이야기는 종교적인 구원의 비유이며 현실적인 세부사항과 상징적인 암시의 찬란한 결함이다. 새벽 직전에 헤드씨의 침실을 설명하는 오프닝 단락은 정확하게 보이는 디테일을 상징적인 오버톤으로 충전하는 오코너의 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나 해석과 판단을 위해 이 이야기는 매우 설득력 있는 문제를 제시한다. 인조 흑인의 모습은 이누버서 서핑의 형상으로서 의미가 있다. 오코너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흑인의 고통에 재탄생 성격을 보여주려고 한다. 쓴 적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 인용물에서 다른 사람의 승리라는 말을 강조할 수 있다. 헤드와 넬슨은 이 동상을 흑인에 대한 그들 자신의 사회적 승리 기념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 세 가람의 공동패배 상징이다. 그러나 이 광경에 대한 헤드씨의 농담 섞인 반응은 넬슨에 대한 권위를 재확인하고 그들과 다른 사람 앞에서 두 사람의 결속을 확인하는 뜻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 남부지역에서 에덴과 같은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열차가 독사처럼 미끄러지듯 도시와 인종적 다양성에 더 넓은 세계에 등을 돌리는 원시적인 결백에 대한 생각을 강화하는 것 같다. 헤드와 넬슨이 배운 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바꾸지 안으며 적대적인 비평가들은 그들이 사회적 부단함을 희생 또는 적어도 그와 공허하여 그들의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반면에 어커널과 헤드와 넬슨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에서 사회적 문제의 완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의 승리와 그들의 공동패배라는 문구에 달려 있다. 만약 우리가 첫 번째가 백인 인종차별의 과거 승리를 의미하도록 허용한다면 헤드와 넬슨은 그것에 대해 결백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구는 흑인과 함께 이 두 사람을 일반적인 고통의 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이야기에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평가 의미가 논쟁적일지라도 그 예술성의 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이야기는 독자의 시야를 뚜렷하게 한다. 탭스워프 유튜브 컴워즈 남부 고딕소설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하는 고딕소설의 하위 장르 육체적 정신적 결함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난과 각종 차별 등 남부의 사회적 문제점을 드러낸다. 범죄나 스릴러 심지어 호라나 판타지 요소가 자주 도입된다. 미국의 고딕소설은 19세기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주홍불자에 너세니얼 호선과 에드가 앨런포가 있으며 이들의 소설에서 초자연적인 요소와 미스터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후 윌리엄 포코너 등의 작가들이 배경을 서부로 좁히고 어두운 낭만주의의 남부 유머와 자연주의가 합쳐지면서 서부고디기 탄생한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으나 3점차 인기를 끌어 1940에서 60년대에 절정을 맞이했다. 어스킨 콜드웨 1903-1987 빈곤이 인간정신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 테마로 작품을 쓴 미국 소설가 타바코 로드는 남부의 가난한 백인 일가이 비참한 생활과 욕망을 유머러스하게 묘사한 이 작품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1933년에는 극화되어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7년 반이 롱런을 기록했다. 제임스 디키 1923-1997 조지아 주 출신 소설가 자신의 작품 주제가 자와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해야만 하는 연속성에 대한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작품들 다수는 강과 산 날씨 변화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위엄 등 자연의 뿌리를 두고 있다. 윌리엄 포크너 1897-1960 이 1949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며 두 차례 퓰리처상을 받았다. 미국 남부사회에 변천해온 모습을 연대기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요쿠나파토파군 이라는 가공적인 지역을 설정하고 그곳을 무대로 해서 19세기 초부터 20세기의 1940년대에 걸친 시대적 변천과 남부사회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 한결같이 배덕적이며 부도덕한 남부상류사회의 사회상을 고발하였다. 데이비스 그룹 1919-1980 영화사냥꾼의 밤의 원작자 하퍼리 1926-2016 코맥메카십이 1933 카슨 1964 흑도로 감상을 억제한 뛰어난 작품을 발표했던 미국 소설가 신과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문제에 확고하고도 새로운 빛을 비췄다는 점에서 현대 미국 문학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등장인물과 사건의 괴성은 같은 남부 작가인 포쿠너와 통화하고 그 괴성이 일상적이란 점에서 포쿠너보다 더욱 리얼하다 하겠다. 유돌아웰티 1909-2001 코쿠너 이후 가장 대표적인 미국 남부 작가 고양이 남부 전원생활을 환상과 유머를 섞어가며 그렸다. 주요 조사에는 단편을 위주로 초록빛 커튼 이니스폴루노의 신부 델타의 결혼식 도둑 신랑 등이 있다. 테네시 윌리엄스 1911-1983 현대 미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욕망이라는 이름에 전차로 표의처 상을 받았다. Southern Fiction Post-World War II Southern Riders Inherited Faulkner As Rich Legacy Three Women Udora Weldy Flannery O'Connor and Carlson McCullers Specialists in the Grotesque Contributed greatly to Southern Fiction O'Connor Writing as a Roman Catholic in the Protestant South Created a High Comedy of Moral Incongruity Inher Incomparable Short Stories Welty Always a Brilliant Stylist First Came To Prominence With Her Collections of Short Fiction Occurrent Of Green 1941 And The White Net And Other Stories 1943 Her Career Culminated With A Large Family Novel Losing Battles 1970 And Fine Novella The Optimist As Daughter 1972 Which Was Awarded The 1973 Pulitzer Prize The Colors Is Best Remember For Her First Book The Heart Is A Lonely Hunter 1940 And Intricate Gothic Novel Set In A Small Town In The Deep South She Also Published Reflections At GoldenEye 1941 The Member Of The Wedding 1946 At The Ballad Of The Said Cafe 1951 Later Adapted To The Stager Screen Other Fine Storytellers And The Southern Tradition Tradition Include Elizabeth Spencer Whose Short Fiction Was Collected In The Southern Woman 2001 And Reynolds Price Whose Best Novels Were A Long Unhappy Life 1961 And Kate Vaden 1986 Initially known for Lyrical Portraits Of Southern Eccentrics Other Voices Other Rooms 1948 Truman Capote Later Published In Cold Blur 1965 A Cold But Impressive Piece Of Documentary Realism That Contributed Along With The Work Of Tom Wolf Norman Maylor To The Emergence Of A New Journalism That Used Many Of The Techniques Of Fiction William Stairan As Override First Novel Lie Down In Darkness 1951 Clearly Revealed The Influence Of Faulkner In The Controversial Later Words Stairan Fictionalized The Dark Side Of Modern History The Confessions Of Knack Turner 1967 Depicted An Antebellum Slave Revolve And Sophie S. Joyce 1979 Unsuccessfully Sought Capture The Full Horror The Holocaust Inspired By Faulkner And Mark Twain William Humphrey Wrote Two Powerful Novel Set In Texas Home From The Hill 1958 And The Old Ways 1965 The Movie Goer 1961 And The Last Gentleman 1966 Established Walker Pursier As An Important Voice Southern Fiction Their Musing Philosophical Style Broke Sharply With Southern Gothic Tradition And Influenced Later Writers Such As Richard Ford In The Sports Writer 1986 And Its Moving Sequel Independence Day 1995 Equally Impressive Were The Novels And Stories Of Peter Taylor And Impeccable Social Realist Raconteur And Genial Novelist Of Manners Who Recall The Bygone World And Were Such As The Old Forest 1985 And Summons To Memphis 1986 Southern Literature Sometimes Called The Literature Of The American South Is Defined As American Literature About The Southern United States Or By Writers From This Region Traditionally The Study Of Southern Literature Has Emphasized A Common Southern History The Significance Of Family A Sense Of Community And One As Role Within It A Sense Of Justice The Region As Dominant Religion Christianity See Protestantism And The Burdens Rewards Religion Often Brings Issues Of Racial Tension Land In The Promiser Brings Sense Of Social Class And Place And The Use Of The Southern Dialect However In Recent Decades Scholarship Of The New Southern Studies Has Decentralized These Conventional Tropes In Favor Geographically Geographically Politically And Ideologically Expensive South Or South 미국 남부문학 16개 주와 워싱턴비 C 는 인구조사국에서 미국 남부지역으로 합니다. 남부문학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미국 남부에 대한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부에 속하는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테네시, 미시시피, 루이지에나, 텍사스, 오클라우마,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 및 아칸수이며 남북전쟁 이전 남부의 정의에는 종종 미조리, 메릴랜드 및 델라웨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남부는 또한 보완적 경계를 초월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구성물입니다. 남부문학은 미국 문화 내에서 한계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한편으로 남부는 18세기 이후 미국 내에서 소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는 농장농업과 아프리카노의 제도에 의존하여 혁명 이후 전쟁시대에 너무 영국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남부는 미국의 자본주의적 노력과 제국의 양황회를 들어 멕시코 미국 전쟁에 많은 남부인들의 열렬한 참여를 통해 백인을 지지했습니다. 남부인종의 역사는 미국의 인종차별, 예외적인 것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남부문학은 양면성을 반영해 왔습니다.